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제가 아주 장엄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학생들이 이것저것 꽤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살짝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드시고 싶어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자, 어쨌거나 질문 게시판은 매일매일 폭발 직전이고 저한테도 따로 일단 메시지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자, 그 대부분의 사실을 제가 다 추합해서 의미 있는 시간 같이 보내보긴 할 건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요. 커리큘럼 영상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1년 동안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교재나 강의를 깔끔하게 발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자리고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의미 있는 시간 가지기 전에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제 소개 먼저 가볍게 하면서 일단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만 자, 저는 여기저기 옮겨다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온라인 강의를 10년 이상 동안 자,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한 채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으니 자, 저를 믿고 쫓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자, 내가 한 마디만 더 해드릴게. 자, 수업하면 제가 이게 자랑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일단 나름 자랑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 피하라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자, 저는 온라인 강의하면서 뭐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야. 자, 단 한 번도 강의 업로드가 늦은 적이 없고요. 자, 교재 발간도 늦은 적도 단 한 번도 일단 없고요. 자, 우리 교재는 거의 자랑거리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교재를 받았을 때 거의 완전 무결한 상태로 자, 차질 없이 일단 진행대로 제가 아주 꼼꼼하게 거의 오류랑 오타가 없이 일단 진행이 되니까 자, 믿고 쫓아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저도 일단 나름 일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어떤 촬영을 하고 어떤 교재의 스타일이 계획을 쭉 세우다 보니까 살짝 좀 즐거워지면서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거의 일단 쉬는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살짝 좀 걱정이 돼. 자, 근데 어쨌거나 뭐 저도 일단 약간 좀 특이해서 자, 뭔가 일단 계획을 세우면 좀 즐거움을 느끼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 계획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어쨌거나 저는 준비가 되었으니 저를 믿고 잘 쫓아오면 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같이 파이팅 하자는 거고 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설명드리기 전에 자, 수능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우리 가볍게 수능 브리핑 먼저 하고 일단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11월 27일이거든요. 자,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약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감을 이때 와서 일단 말하는 것보다는 자, 그때 그 당시, 딱 그 당일날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하거든 자, 아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일단 풀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어쨌거나 현장 가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미 수능을 일단 과거긴 하고 자,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은 26학년도 수능이야 자, 먼저 대전제부터 깔면서 일단 갑시다. 자, 25학년도 수능 스타일로 대비를 하면 절대 26학년 수능은 자, 얘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달, 그 날, 자, 그 당일날 일단 느낌이 어떤지 제가 좀 종합적으로 일단 정리해놨으니까 자, 우리 가볍게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역시나 그랬듯이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과 수능 시험은 줄여서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난이도도 마찬가지고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는 형식도 마찬가지고 겹치는 게 거의 없거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또 농민복이 일어날 거고 이런 얘기가 할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자,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에 공통적으로 13번에 거의 비슷한 적분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면 자, 그거야 뭐 그냥 유행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5번에 계속해서 수학2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자, 6월달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9월달은 말도 못하게 쉬었고요. 자, 수능 시험도 말도 못하게 쉬었기 때문에 자, 뭔가 뭐 스타일이 겹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겉보기만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인데 뭐 15번은 겉보기들 일단 달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에 고전적으로 자, 수혈관되는 문제가 계속 일단 출제가 되긴 했으나 스타일이 다 달랐기 때문에 자, 뭔가 일단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공통점을 찾는다고 치면 여전히 고답기 1학년 수학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자, 거의 문제의 마지막 철에서 고답기 1학년 수학을 빠짐없을 땐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고답기 1학년 수학을 잘 해놔이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다.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공통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공통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답기 1학년 수학을 잘 연마해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잘 납득을 하실 거고 자, 특히나 선택과목 중에서 자, 미적분의 벽을 못 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자, 그 친구들은 당연히 고의 수학을 탄탄히 해놓으면 보이는 게 더 많을 거니까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더 이상 자, 수능 시험도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자, 뭔가 여기 안에서 일단 고의고 고의에서 일단 뭔가 계속 예전 기춤제들까지 재출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만 승부 볼 수가 없으니까 고의 수학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어서 일단 난이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약간 좀 충격적이었거든 자, 그 날의 그 느낌 그대로 일단 전달해드릴게요. 자, 공통 객관식을요. 의도적으로 매우 매우 쉽게 출제한 거 같아. 자, 이제 번호 때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 자, 1번부터 19번까지인데 자, 이거보다 쉬운 시험도 없었어요. 자, 아마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20분이나 15분 내에 거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풀고 자,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이게 문제거든 자, 뭔가 문제를 풀고 나서 확신이 안 생겨 그 확신이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어렵거나 복잡해서가 아니고요 어, 뭔가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니까 내가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본인이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자, 그래서 약간 조금 좋은 출제라고 보기는 힘든 거 같은데 뭐 이유가 일단 있으시겠죠. 자, 문제들을 봤을 때 먼저 특징부터 일단 봅시다 계산이 많은 것도 없었고요 케이스 분류가 많지도 않았어요 자, 특히나 이런 특징이 있었거든 15번 문제에서 A라는 값이 3루트 5가 아니라고 일단 먼저 지르고 일단 가셨어 자, 만약에 일반적인 출제라고 치면 자, 저런 조건 주지 않고 가능한 모든 케이스 중에서 최적의 상태를 찾으라고 일단 줄 건데 뭐 그런 출제도 아니었어 자, 케이스 분류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도 굉장히 단선적이면서 자, 마지막 철에 고의 수학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 고의 수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올해도 여전히 유효할 거야 자, 그리고 토막상시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약간 좀 부럽기도 해 평가원은 절대 권력이거든 자, 만약에 내가 킬링캠프를 이런 식으로 냈으면 애들 분명히 여기저기 일단 온 동네에서 농민목이 일어나면서 아, 뭐 이제 실문데 왜 이렇게 일단 냈냐는 돈이 약간냐는 난리를 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평가원은 이렇게 일단 시험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자, 너무 쉽게 풀린다고 해가지고 또 당황할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렵다고 또 당황할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어떻게 일단 나올지 모르니까 얘는 어쨌거나 과거고 26학년 수능은 또다시 일단 다를 거라는 거 자, 그러다가 공통주간식에서 정말 폭탄 아닌 폭탄을 던져버렸거든요 자, 이것도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자, 이게 뭐 단원의 핵심이란 게 없이 굳이 일단 지수로 감수를 낼 필요도 없었으나 그냥 내신 것 같고 자, 21번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킬링캠프 시즌2의 6회차에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문제를 제가 또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일단 고민하는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거보다 더 특수한 문제가 일단 나왔어요 자, 그리고 22번은 그냥 국밥이죠 자, 근데 22번은 정답률은 분명히 일단 떨어질 거야 자, 물론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문제 마지막 물음 자체가 절대값 A원에 모든 값을 다 더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빼면 그냥 땡 탈락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20번, 21번, 22번이 만만치 않아서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흐름을 잘못하면 시간을 매우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자, 약간 이제 땀뜩 뻘뻘 흘리면서 정말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약간 이제 어... 얘들만 할 수 있는 출제 평가만 할 수 있는 출제 자, 그렇게 일단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가 선택 풀다가 진짜 많이 놀랬거든 아마 시험에 놀란 친구도 꽤나 있을 거야 자, 이제 써놓은 거 일단 봅시다 선택과목 간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고, 나 풀면서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먼저 일단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자, 확률과 통계는 배신감 느낄 정도로 너무 쉬웠어 자, 물론 이제 모든 통통이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1통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자, 6월달 시험 확률 통계 굉장히 어렵고 9월달도 너무 어렵어요 그리고 나서 순시험장 갔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27, 28, 29, 30 다 쉬워서 더 당황한 친구도 있을 거고 자, 특히나 이런 친구 있었을 거야 30번이라고 해서 뭔가 일단 시간 좀 남아서 일단 기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케이스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답이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아씨, 내가 뭘 잊고 있지 않나 분명히 의심하는 친구도 있었을 건데 자, 이건 뭐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일단 내기로 하신 거고 자, 뭔가 공부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어요 반면에 미접분 같은 경우는 공부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거든 자, 먼저 일단 가볍게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미접분 23번부터 26번까지는 뭐 이제 그냥 거의 눈풀로 일단 풀려요 그러다가 27번, 28번, 29번, 30번 다 다른 느낌으로 살짝 폭탄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자, 스타일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27번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자,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것은 이미 일단 풀면서 느꼈을 거야 자, 이제 학생들 이런 친구도 있거든 자, 예전 기출문제들 뭐 이제 너는 이런 얘기야 틀딱기출문제들 뭐 냄새나서 못 풀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요즘 일단 출제하는 방식들을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 썼던 거를 여러 가지 섞어서 일단 낼 수 있다는 거 또다시 일단 확인되고 특히나 이번 수능 시험에서 이게 일단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절대적으로 예전 기출문제 당연히 일단 챙겨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8번 봅시다 자, 28번은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데 함수가 조금 익숙해요 자, 이것도 예전에 부분적분 문제에서 자, 다음 같은 함수는 직접적으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일단 식조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이미 일단 준 거니까 얘도 어쨌거나 계산이 많긴 하지만 기출베이스야 자, 그 다음 29번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 이때까지 나왔던 최근의 급수 문제에 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요 자, 근데 뭐 그렇다고 일단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뭐 특이할 건 없었고 오히려 자, 수학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얘가 특히나 예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섞여있는 느낌이다 자, 그러면서 아마 헉헉헉 되면서 정말 다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자, 이 30번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6월달 30번 만만치 않았어요 9월달 30번 진짜 어렵어요 그리고 수능 30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자, 뭔가 일단 겉보기 등급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배려를 하신 거는 자,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케이스를 다 따질 거 없이 자, 쉽게 일단 정답이 예측이 돼요 자, 그리고 정답률은 제가 일단 뭐 잘은 모르겠으나 자, 이제 주관식에서 거의 일단 그래도 일단 자주 나온 정답이 17이고 이게 정답이 17이라 그냥 찍어서 일단 맞추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뭐 인생의 운을 그냥 쓴 거니까 그렇다고 치시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의 난이도가 매우매우 높았어요 그게 좀 당황한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시험 보면서 분명히 아, 내가 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내년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기아 같은 경우는 자,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자, 출제 일단 변화가 잘 없거든요 자, 너무 튀게 일단 출제하면 얘가 일단 표준상 확 하고 일단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조절하려고 이렇게 일단 내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의미는 크게 일단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 수능은 26학년도 수능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해서 자, 새롭게 일단 다시 시작을 할 거고 자, 제가 미리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뭔가 일단 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일단 커리큘럼을 다시 일단 설정을 해놨으니 자, 먼저 자, 수능 이랬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제가 바뀐 지점들 관련해서 커리큘럼 본격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이 바뀐 버전의 뉴런일 테니까 제가 상세하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자, 뉴런 자체가 유구한 역사와 자, 나름의 장엄함이 있기 때문에 자, 또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자, 썰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때는 2014년이야 자, 날짜는 10월 3일이에요 자, 너네는 뭐 이때 어렵겠지 자, 저는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메가스토레인 계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피해 다니고 있었어 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일단 잡혀가지고 자, 이날 일단은 자, 아주 빠른 시간에 일단 계약을 했는데 자, 뭐 일단 뭐 사장님의 결단력 대단하고 저도 일단은 그냥 이제 뭐 이제 황무지에서 일단 갑자기 뛰어든 거니까 엄청나게 일단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하기로 했어 그러다가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 오늘 개천절이고 하늘이 열리는 날인데 새로운 계약이 된 걸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 같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일단 뭐 이제 내 입장에서는 뭐 나 그때도 대치동 1타긴 했으나 그냥 이제 뭐 무명이고 뭐 전국으로 봤을 땐 무명이고 그냥 이제 아체라서 일단 되게 일단 이제 약간 좀 사람 쫄리게 일단 부담스러웠거든 근데 어쨌건 일단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2015년 수업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 온라인 버전으로 처음 나온 것이 2016 뉴런이었어요 자, 저는 아직 이 책을 아직도 일단 갖고 있는데 이거 자체로 완성판이었어요 자, 이 교재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었거든 자, 그렇게도 한 게 자, 이것도 그냥 갑자기 딴딴딴하고 일단 나온 게 아니고 자, 예전에 제가 현장 가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2, 뉴런 1, 3도 있고 1, 4, 1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제가 매년 게으르지 않게 업데이트를 해서 자, 온라인에 거의 완성판 교재가 일단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너희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뭔가 이 커리큘럼의 이름을 막 매번 일단 왔다 갔다 일단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이름을 쓰거든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자, 뭐 제가 일단 하고 있는 수업들 보면 먼저 일단은 노베가 있고 뭐 이건 새로 나왔으나 이것도 컨셉 일단 확실하고 자, 시발점이 있고 뉴런이 있고 드릴이 있고 킬링캠프가 있었는데 이거는 2012년부터 그대로 일단 다 있었던 거야 자, 물론 노베랑 시발점은 제가 온라인 하면서 일단 나왔던 거고 어쨌거나 저의 시작은 뉴런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교재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게 예전에 일단 강의 교재는 대부분 이랬거든 그냥 이제 뭐 내용 일단 교과처럼 딱 있고 그냥 문제 있고 내용 있고 문제 있으니까 결국에 애들이 일단 책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수업을 때 항상 이 생각하거든 내가 100을 얘기하잖아 절대 100을 못 받아들여 80? 절대 안 돼 50도 못 받아들여 30도 못 받아들여거든 근데 그거를 일단 적으면서 일단 듣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냥 시간만 가는 거지 절대 일단 복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했냐 모든 내용 다 제가 일단은 정제해서 일단 다 말글로 풀어서 일단 서술해놓고 자, 필요한 걸 다 리마크로 일단 다 꼼꼼하게 넣어놓고요 주의도 놓고 참고도 놓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봐도 이걸로 일단 수업해도 크게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뉴런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나게 일단 많이 팔리고 어쨌거나 진짜 많이 팔았어요 뭐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게 일단 모르겠고 어쨌거나 많이 팔았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일단 많이 지났잖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 궁극의 버전이 드디어 나옵니다 2026 뉴런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생각조차 들지 않아 그냥 궁극판이에요 자, 이 업그레이드를 제가 일단 뭐 수능 끝나고 일단 뭐 이제 이제 우려부야 일단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정확하게 제가 3월 달부터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자, 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단 터지면서 어, 뭔가 시험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시험이 약간 일본식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중국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험 내는 거면 이런 느낌인 거네 아까 일단 비슷한 게 있잖아 시험을 내긴 하는데 그냥 스미마 센스만 계속 찔러 그럼 애들이 다이좋아 다이좋아 그냥 이러고 일단 이제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일단 걷잡을 수가 없는데 자, 뭔가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수능만의 일단 트렌드를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평건스럽다는 말을 좀 탈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거에 발맞춰서 제가 계속해서 일단 이제 뭔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자, 그냥 궁극판을 만들기로 일단 결정하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6월달 시험도 있었을 거고 자, 9월도 있을 거고 드디어 수능을 봤는데 자, 또다시 느껴지는 게 있긴 합니다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과 수능시험은 여전히 일단 독립시행이고 특히나 자, 넌 잘 생각해야 돼 수능은 너네보다 나이가 많아 나보다는 조금 일단 적겠는데 일단 30년이 일단 지났거든요 그때 출제하시는 분이 아직도 일단 출제하지 않을 거고 계속 일단 사이클이 일단 교체가 될 건데 자,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 특히나 일단 수능 문제에 보면 예전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틀닫기추들이 계속 일단 보이니까 자, 약간 레트로하면서도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있어 그거에 맞춰서 제가 궁극판의 뉴런을 만들었으니까 자, 또다시 일단 새로운 역사를 저는 써보고 싶어요 자, 학생들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자, 2022 뉴런이 있어 자, 이거랑 새롭게 나오는 2026 뉴런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작업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제 나한테 내 컴퓨터를 보일 수는 없는데 최종의 최초 최종의 최초 최종의 뭐 나중에 최수형인가 아무튼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어쨌건 일단 최초 최종이야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작업이 끝나고 조판하고 있고 교정하고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12월 말에 교체가 일단 배송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고민하는 친구는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25 뉴런이 있는데 자, 이걸로 일단 26 뉴런 수업은 자, 단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 둘은 달라요 자, 이걸 활용하고 싶으면 그냥 25 버전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걸 활용하려면 이것도 못 듣지 자, 26 버전으로 새롭게 일단 들으시면 돼 자, 제가 일단 뭐 이제 단원 순서도 일단 많이 바꿔놨고 막 이래저래 일단 합치고 뭉치고 일단 제조업도 일단 많이 했고 자, 주제로 일단 추가하고 그래서 자, 예전 버전으로는 새로운 뉴런을 들을 수가 없고 그냥 추천 컨대 그냥 새로운 거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새로운 마음으로 일단 다시 지금 촬영하다가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거거든 자, 어쨌거나 일단 새로운 마음으로 저 준비를 했고 자, 일단 다 대비가 되려는 다 만들어 드릴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잘 봐봐 이 수능 시험이 약간 여러 가지 사건 때는 계속 급변하면서 뭔가 기본 개념 당연히 일단 챙겨야 되는데 문제는 기본 개념만으로는 또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이번 수능이 또다시 일단 확인되거든 30번, 22번, 15번 이거 기본만 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기본이야 자, 노베에서 일단 다 했을 거고 그리고 고유수학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번 바뀐 뉴런에서 제가 고유수학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할 거고 이 스토리 전체를 일단 알아야 돼 자, 시발점에서 일단 했어요 자, 시발점도 이 개정 시발점에 있어 더 자세해졌으니까 기본 개념을 챙겨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에서 챙겨야 되고 여기서 파생된 실정 개념도 챙겨야 되겠지 자, 그걸 다루는 것이 결국에 뉴런이야 자,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요소 계속 슬픈 소리가 나오던데 자, 이제 미출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단은 뉴런을 또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할 게 이것저것 늘어났어 그리고 또 이번 수능 보니까 과거 기출 무시하면 큰일이겠다 이런 사이도 분명히 일단 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변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단축으로 이렇게 다 말씀드릴게요 25학년도 버전은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시발점을 일단 비교하면 26학년도 버전은 자, 그것까지 일단 제가 이미 다 시발점까지 개정된 거 다 찍어놨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완전히 업글에 업글이 돼서 그 시발점의 변화보다 더 격동의 변화를 일단 거쳐서 거의 궁극판이 일단 나왔으니까 자, 너네 선택이야 25 뉴런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중률으로 하시면 되고 자, 웬만하면 새로 하는 거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교재가 매우 매우 더 자세해졌어요 자, 궁금할 거니까 제가 스포까지는 아니고 자, 살짝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학2 작업이 가장 먼저 끝나서 제가 좀 수능에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치까지는 아니었고 뭐 그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제가 목차를 조금 준비를 해왔고 자, 이제 보면서 일단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자, 극한이 있고 미분이 있고 자, 그리고 그래프에 해석 도구가 있고 적분이 있고 정적분의 활용이 있고 뭐 기존처럼 띔들이 일단 다 있기는 한데 자, 세부적으로 제가 주제별로 아주 구성직의 다에는 재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잠깐 보면 자, 어차피 미분을 하다가 우리 유란 단계니까 적분을 못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분과 적분 극한 다 이제 섞어서 종합적인 관점 드리려고 아주 열심히 일단 교재를 재구성해놨고 자, 제가 이거 작업하다가 병이 날 뻔했는데 그래, 잘 쓱쓱쓱 피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일단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이 정도를 일단 교재 자체를 일단 급변했다 자, 그리고 수업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 자, 이게 학생들이 에브리언들이 다 뉴런을 수강해서 일단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자, 이건 이제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단적으로 1억 필요한 생각일게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뉴런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자, 뉴런이 아니고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자, 계정 시발점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분류 기준은 제가 있다 나름 명확하게 일단 제시를 할 거고 자, 그래도 일단 뭐 어차피 너네들 사람들 얘기 안 듣잖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책임은 네가 짓 거 자, 그럼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뉴런은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제가 수업도 일단 조금 더 심플하고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자,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찝어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자, 이제 시험 보면서 느끼는 거야 자, 분명히 예전에는 중요한 게 나오고 사이드는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사이드도 나오고 중요한 거 나오고 일단은 뭔가 일단 자기 맘도 일단 내는 느낌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미맛은 스미맛은 다이조브 일단 계속 나오니까 어쨌거나 이거 마치 대비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할 게 더 많아졌고요 대한민국 수험생 가는 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저는 항상 일단 그만 갖고 있거든 만만치가 않아 해가 가면 갈수록 대학 가는 게 힘들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제 뭐 이제 오늘 뭐 입이 터졌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2005년 때부터 일단 과외를 해오면서 쭉 일단 살다가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사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영타자를 지키고 있는데 자, 내가 매년 느꼈던 거는 뭐 이제 저 어릴 때죠 뭐 이제 저 대학생 때 애들하고 일단 뭐 한두 차이 안 날 때 그럼 걔네들하고 지금 프렌드야 근데 어쨌거나 걔네들하고 수업할 때는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 하고 일단 이제 왜 이렇게 퍼져 있을까 근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는 양이 되게 많았어 뭐 이제 탐구도 네 과목이고 수학도 일단 엄청나게 일단 양이 많아서 지금 일단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할 게 많으니까 애들이 일단 거기서는 쥐를 일단 겁먹어서 공부를 안 하는 자와 그래 일단 잘 하는 자인데 자, 문제는 시험법이 일단 넓어지면 당연히 모든 문제가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은 아니고 그냥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다가 뭐 과외 쭉 하다가 이제 학원 가기 하면서 뭐 이제 11년, 12년, 14년 쭉 걷으면서 교육까지는 계속 축소되고 축소되면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졌거든 자, 물론 이제 저는 파워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 이유는 나는 너네가 일단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자, 그 일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권력을 잡았다 그저 어떻게 일단 하면 안 되고 자, 좋은 방이 일단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릴게 지금 대한민국 수학 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양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야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배울 거일 테니 화끈하게 일단 다 배우고 야, 북한도 심지어 배울 거 다 배워요 가장 빈약한 교육 과정이 지금 이렇게 선진을 대한민국이거든 이건 이제 개탄한 일이야 근데 어쨌거나 교육까지 너무 적다 보니까 시험이 약간 변태처럼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제하신 분들도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아니, 이만큼 일단 조금만 법을 내야 되니까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참고하는 기초 문제밖에 없고 외국 문제를 많이 일단 참고하실 거고 뭐 내다가 일단은 아, 이건 이렇게 일단 꺾어볼까 하니까 애들 입장에 당황스러워 생경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느낌이 계속 오니까 어찌거나 수능판을 빨리빨리 일단은 탈출을 하셔야 되고 자, 수능 없는 세상에서 일단 여름비를 펼치면서 일단 가셔야 되니까 어찌거나 1년 동안 열심히 일단 하자는 게 일단 제 목표다 자, 뉴런은 일단 이랬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으나 결론은 개정된 뉴런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일단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로 일단 넘어갑시다 자, 드릴은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드릴도 역사가 깊어요 자, 드릴 처음 나온 게 2012년이야 그때부터 문제풀이 약점 체크 드리에서 제가 계속 일단 발간하다가 자, 지금 뭐 개정 교육 과정이 일단 바뀌면서 드릴 1, 2, 3, 4, 5, 6 해가지고 드디어 자, 올해 드릴 6까지 일단 나오게 되고 자, 엔젤이 이렇게까지 많이 생산하는 강사도 없을 거예요 자, 올해 새롭게 나오는 드릴 6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으나 자, 수학 1과 수학 2란 미적분까지만 일단 발간할 거고 내가 확률 통계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번에 수능 시험 보고 약간 좀 이제 시무룩해졌어 아니, 시험을 이렇게 낼 거면 유럽만 내고 차고 넘치고 사실은 일단 올해 수능 이제 확률 통계는 유럽이 아니고 그냥 시발점만 해도 당연히 일단 풀 수 있는 그게 약간 이제 1 더하기 2는 뭐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대비를 할 게 약간 좀 이제 민망해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쫄려서 일단 확률 통계 드릴 6을 생략을 하고 자, 기존에 남아있는 드릴 봅시다 자, 드릴 5는 남아있을 거고 수학 2 남아있고 미적분과 드릴 5가 남아있고요 확률 통계랑 기아는 자, 남아있는 드릴 그냥 제가 싹 다 남겨놓을게요 자, 뭐 앞으로 큰 급변이 없는 한 확률 통계랑 기아는 자, 새로운 드릴을 발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드릴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일단 문제 자체를 크게 일단 발전시키기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자, 이런 이유도 있거든 이 확률 통계랑 기아 같은 경우는요 고의 수학과 뭔가 일단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물론 기아 같은 경우는 도형의 방식을 연결시킬 수 있으나 이게 선택자 수가 너무 작아서 자, 뭔가 일단 문제를 발전시킬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집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상하게 튈 수가 있거든 그게 일단 무서워서 약간 좀 이제 안전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드릴 2가 일단 새롭게 나옵니다 자, 드릴 2는 드릴 3과 드릴 4를 합쳐서 일단 제가 발간을 한 거고 자, 얘는 추가적으로 해설까지 제공이 돼요 자, 당연히 해설 강의도 일단 제공이 되고 해설지 일단 별도로 일단 제공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드릴드에 해당되는 드릴 1과 드릴도 유효한데 자, 문제 나온 스타일 보면 예전 스타일이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히려 새로운 드릴도 중요하지만 예전 스타일 익히면서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더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것의 한계치가 일단 보여 그러다 보니까 고의 수학을 계속 쓱쓱 끼워놓고 예전에 의도적으로 고의 수학을 피했거든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전 문제네 최신 문제네 너네 그렇게 최신 좋아하면 그냥 최신으로 매년 일단 대학까지 왜 이러고 있냐 자, 어쨌거나 자, 결국에 일단 예전 문제도 중요하니까 자, 이걸 일단 다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럼 이어서 자, 커리큘럼 뭐 달고 있겠으나 좀 가볍게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살면서 이 커리큘럼의 틀을 바꾼 적이 없고요 자, 대부분 수학 강의에 기본 표준이라고 일단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제가 수관 사업이었는데 자, 중학교 도형을 모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노베 도형 편을 딴딴딴하고 아주 열심히 찍었고 아주 만족도가 높아 그러니까 아주 일단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 진짜 많이 내가 들은 강의고 그냥 나는 이제 역할을 했다고 봐 그러니까 애들이 도형을 너무 어려워하고 일단 못했는데 아, 내가 일단 열심히 일단은 도형을 일단 가르쳐서 애들한테 좋은 결과 있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일단 흡족해 그러니까 너무 일단 잘한 것 같아 뭐 아무튼 즐거웠던 시절이야 자, 그리고 나서 고1 수학이 일단 대두가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이미 일단 알고 있었는데 뭐 기존에 있던 거 활용해도 좋으나 자, 노베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자, 개정판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일단 수능을 보게 된 친구는 이 중에서 행렬은 그냥 빼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는 완전히 일단 똑같으니까 그대로 일단은 잘 활용을 해주시고 자, 이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뭐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 보자 뭔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공통이나 특히나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들의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자, 그 과목도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자, 대부분 요즘 시험에서는 고1 수학의 파운데이션이 부족하면 자, 와를 창창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용을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니 자, 그냥 매일매일 구분하는 느낌으로 일단 한 번씩 일단 해봐도 문제는 없을 거야 부담은 없거든 근데 어차피 일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일단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너네 잘 생각해 이 공부를 하는 거 자체가 공부를 하면서 도파민을 느낀 사람은 잘 없거든 근데 이제 애들 도파민, 뭐 이제 도파민 폭발하는 거 보면 보통 이제 계획만 세워 1년 내리 계획만 수정해 일단 실행을 안 해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누가 즐거워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별로 즐겁지 않아 저 촬영하는 거 자, 오늘도 올까 봐 아, 와야지 또 약속했을 때 와야 되는데 어차피 일단 뭐 이제 이런 건 아닌거든 촬영하면서 물론 이제 즐거운 순간도 있어 아, 내가 계획한 게 그냥 아, 이렇게 일단 다 이루어졌을 때 얘기가 잘 됐을 때 너무 즐거운 때도 있으나 대부분 그렇진 않아 근데 언제 즐거움을 느끼냐 내가 일단 하루에 일단 뭐 이제 미션이죠 이거 완수라고 집에 가서 아, 내가 오늘 이만큼 했고 일단 그 다음에 일단 뭐 해야지 그럴 때 뭔가 일단 도파민 생기지 않나 근데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아 저도 어릴 때 공부하는 거 뭐 이제 조언을 했으나 뭐 즐겁지는 않았거든 그냥 하는 거잖아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세상의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불변의 진리여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가 그런 의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물론 뭐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로만큼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일단 뭐 사실 뭐 나중 가서 아씨 뭐 나중 가서 쓰겠어 나는 뭐 리스만 쳐볼 거고 탐으로만 오거든 그 의미가 없잖아 이 생각을 해야 돼 국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또 이런 잡다하지만 아주 일단 중요할 수도 있는 아주 피보탈한 이런 걸 일단 배워가는구나 영어를 배우면서 아 이 단어 처음 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 단어 알고 있으면 들려요 그게 일단 해상도 높이 그게 일단 도파님 폭발이야 자, 수학도 뭐 마찬가지죠 뭐 나중 가서 뭐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남친구 만나가지고 오 이건 내 분이야 에이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일단 세상에 해상도 높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부들은 다 해야 되니까 자, 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던 도파님을 느꼈으면 좋겠어 말이 좀 길었어 자,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시발점 넘어가는데 자, 계정 시발점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수는 수학 1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자, 미적분 1은요 자, 수학 2랑 똑같은데 진짜 진짜 자세하게 찌러났어 자, 예전 시발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밀도도 높고 이것저것 일단 제가 다 일단 정리해서 일단 넣어놓고 교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통계인데 자, 확통은 과목 이름은 똑같은데 자, 이 중에서 원순열이 새로운 교과정에 또다시 일단 빠졌거든 매번 DJ만 해 자, 원순열 빠졌어 그리고 모비율이 일단 들어갔는데 마지막 단어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런데 이게 확통 친구들이 또 이상한 포인트에 항상 집착을 하지 지금 원순열이 없는데 어? 뭐 지구가 일단 무너지는데 아니야 원순열 가지고 대학 못 간 사람 없으니까 흥분하지 말라니까 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일단 어차피 일단 유란셀 일단 보면 되니까 원순열로 대학을 못 갈 일이 없고 어차피 너는 그 외 때문에 일단 대학 못 간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흥분하지 말 것 지금 내가 흥분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 수분감 자, 수분감 또다시 일단 다 완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올해 일단 가장 장엄하게 등장하는 2021 유린 유런이 일단 주인공이야 뭐 드릴 뭐 항상 나오니까 당연히 일단 중요하고요 킬캠 올해는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 내 마음대로 낼 거야 내 마음대로 낼 거야 내가 이제 이 평가원 시험 난이도 출렁이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제 또 뭐 입이 터졌으니까 얘기를 쓸게요 자, 6월달 시험이 있었고 9월달 시험이 있었고 수능 시험이 있었어 6월달 시험 난이도 높았어요 9월달은 쉬웠어요 수능은 뭐 중간인데 그냥 뭐 섞으면 일단 중간정도 된다고 일단 치자 9월달 시험이 쉬우면 당연히 원점수가 높아지고 평균이 일단 높아지니까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커리어 하이를 찍은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본인 점수라고 착각하는데 보통 일단 입시할 때는 커리어 로우 중에서도 세컨로우 자, 그 정도 일단 본인 실력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최악의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약간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25학년의 친구들은 이상한 데에 좀 꽂혀 있더라고 이 킬링캠프라는 또는 실전모의고사라는 또는 너네가 일단 치르고 있는 6월달 9월달 수능 시험은 정확하게 정규음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규음표를 안 배워서 이런 개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시험지 탓을 하기 시작해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탓하기 시작하면 이거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자, 시험 점수가 72점이면 네가 72점을 받았기 때문이고 96점이면 그만큼 노력해서 90점을 받았기 때문에 4점이 틀렸기 때문이야 자, 그거밖에 심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지사는 절대 하지 말 것 그래서 올해는 제가 킬링캠프에 여러가지 기행을 한번 해볼 생각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는 평가원을 따라가서 일단 믿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스미맛은 스미맛은 다이조버 할 수 있으니까 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는 거 이미 일단 너무나 잘 알고 있겠으나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 자, 그럼 시기별로 자, 이제 어떻게 일단 나올지 자, 정확하게 일단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11월 27일이거든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나 지금 입이 터져가지고 얘기가 끝이 않나 자, 그러면 뉴런은 개강 자체를 제가 12월 말에 할 거야 아, 그리고 깜짝 홍보를 해드리면 내가 또 설명을 해 가요 그때 봐요 21일하고 22일하고 23일하고 24일인데 아,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일단 서울 맞아 아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거 하는 나라는 이제 전세계 일단 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아, 미안한데 지금 기억이 안 나 부산하고 대구랑 광주였나 아무튼 해가지고 일단 전국을 돌고 일단 서울로 와서 어쨌거나 일단 난 또 유런을 찍어야 돼 자, 어쨌든 유런은 10월 말에 개강이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하자 자, 제가 좀 펼쳐서 12주 동안 진행할 거야 그럼 3월 중순점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월달 모교사를 볼 수 있는데 3월달 모교사 유난할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천천히 제가 펼쳐서 모든 내용을 일단 다 수업을 해드릴 거고 자, 유런은 어쨌거나 1월 즈음에 일단 시작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유런이 일단 잘 끝나는 이 중간에 자, 중간에 자, 이미 드릴드랑 드릴오는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자, 드릴드2가 새롭게 3월달쯤에 나올 거니까 자, 뭐 학습상태에 맞춰 필요한 친구도 당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드릴륙은 제가 조금 올해는 좀 뒤로 미룰 생각에 대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4월과 5월쯤에 다 완강돼서 일단 올라갈 거니까 뭐 학습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 절대 늦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지금 11월이잖아 11월까지 뭐 밤가고 뭐 땡스기병하고 블랙프라이데에 뭐 사이범데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붕어빵 찾아다니고 붕어빵 시발 어디 있을까 이러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재발하고 그냥 추천하는 거 하세요 자, 남은 빈 기간 동안 가장 추천 많이 하는 게 자, 노베랑 자, 그리고 유런 단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미 개정시발점은 다 나와 있으니까 개정시발점으로 자, 공통수학 1과 2랑 대수 미적분 1 확률 통계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아 자, 근데 난 유런을 기다리는 친구면 자, 웬만하면 어차피 1년 내내도 일단 괜찮습니다 자, 시발점에 해당되는 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1을 자, 특히나 미적분 선택자는 하는 게 일단 유리할 거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 자, 킬링캠프는 어쨌거나 6월달 나오고 그 다음 또다시 일단은 자, 얘는 킬링캠프 시즌 1 나오고 2 나오고 일단 우리는 끝이 날 거니까 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일단 틀이 잘 잡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이제 확인 한번 합시다 자, 고1수학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노베 공능 이 누가 어떻게 하나 했어 공통수학이야 자, 근데 뭐지 통과 끼는 해 공능수학이 세상에 어딨냐 근데 어차피 공통수학이고 자, 1과 2로 가볍게 일단 진행하시고 자, 특히나 미적분 선택자들은 시발점 공통수학 1과 2로 살짝 피지컬을 조금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번엔 일단 수능시험 기준으로 미적분 27, 28, 29, 30번은 미적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 전반적인 피지컬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것을 일단 어찌거나 다 소화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유런 단계 안에 시발점인 친구들은 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이 많고 자, 그만큼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7원이나 8월 정도까지 일단 수분과 병행해서 일단 병행해서 일단 마무리하시고 자, 유런 트랙 타는 친구들은 자, 본인 페이스 잘 조절하면서 자, 저를 어차피 일단 끝까지 못 쫓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자, 본인 이제 그 스타일 그대로 일단 진행하시되 자, 빼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 그대로 일단 진행하면 1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나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남아있거든 지금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쨌거나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디어 할 거고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일단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확하게 찝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같이 확인 한번 합시다 자, 희대의 문제야 나는 시발점인가? 뉴런인가? 나는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뭐 이제 그거 하니까 뭐 생각나는 얘기 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이야 아, 이거 이제 별 얘기 다 하고 있어 그 예전에 내 기억에 맞으면 1999년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2000년이었나? 막 이때 뭐 밀레니엄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음 카페 이런 거 생기면서 뭐 다 같이 막 플래시라는 게 있었어 그걸로 이제 막 심리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뭐 열심히 했어 근데 이때만 해도 막 이제 인터넷 할 때 전화기에 뭐 이제 꼽아가지고 뭐 게지랄 떨고 아무튼 그러고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플래시를 틀었는데 심리 테스트라는 거야 좀 궁금하죠 나의 심리는 항상 궁금하고 그래? 심리 테스트 보고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테스트 한이이가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둘 중에 고르래 진짜 고비만 했거든 근데 뭐 이제 뭐 이제 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먹고 싶으면 둘 다 다 시키고 뭐 뒷일은 나중에 모르겠다 하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짬뽕을 골랐어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때 이제 결과 이렇게 나왔어 당신은 짬뽕을 좋아하는 타입이래 시발 이거 할 말이 없잖아 맞잖아 근데 어쨌거나 자 지금 좀 그거랑 일단 별개로 나는 시발점인가 유런인가 정확하게 스스로 일단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제가 뭐 심리 테스트처럼 만들 수는 없고 자 대략적인 대략적인 기준을 제가 잡아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야 본인의 상태는 본인 말고 더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내가 기준을 이렇게 일단 잡을게요 자 수학위가 수학처에 해당되는 공통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이 수능시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분감 OT에서는 50분이라고 아니 50분이요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시험지 다시 보니까 그래 5분 조금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오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생각하자 자 1번부터 19번까지 25분 컷으로 깔끔하게 모든 풀이가 스스로 일단 설명되고 납득되면서 애매한 것도 일단 많이 없었다고 치면 그래도 탄탄한 공부를 꽤나 잘 해온 거니까 고민할 거 없이 2021 유론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 저는 2022 할 건데요 하세요 하지만 2021 유론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일단 문제야 1번부터 19번까지 푸는데 자 뭔가 25분 컷은 말도 안 되고 중간에 뭔가 일단 막히고 9번도 막히고 10번도 막히고 8번 10이고 뭐지 하다가 과정 일단 뻑뻑해 고민할 게 없어요 너는 유론 안 됩니다 미안한데 안 돼요 자 나야 유론으로 다 몰아가면 좋기는 해 좋기는 한데 자 이제 여러분이 위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야 자 시발점을 하시되 계정 시발점 대수랑 미적분 1이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너네 어차피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일단 써놨잖아 시발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더 자세하고 밀도 높은 최신 계정 시발점을 추천한다 과정상으로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열심히 강의를 찍어놨어 그래서 내가 2025년에 진짜 많은 강의를 찍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역사적인 거야 시발점 내가 대수 일단 다 찍고 미적분이 다 찍고 확률 통계에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 과정으로 구다 끼는 입학하는 친구들은 자 입학과 전에 동시에 일단 이미 모든 시발점이 다 완강이 되는 거의 이례적인 사례를 보게 될 거라서 아무튼 뭐 특이한 얘기는 해 자 열심히 했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번부터 19번까지 25분 컷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뭔가 문제가 무슨 틀인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결론을 못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자 근데 이 노베 공수 1과 공수 2도 어차피 일단 예정 교육 과정과 거의 일단 유사하니까 행여만 빼고 일단 하시 돼 잘 들어야 돼 노베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냥 빨리빨리 일단 뉴런 개강 전에 자 일단 먼저 일단 점검열을 보셔도 좋아 근데 이 고유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시발점 공수 1과 공수 1은 그냥 자 매일매일 뭐 10분 20분 하는 것처럼 구몬하는 것처럼 하게 좀 추천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선택지는 두 가지야 자 너는 뉴런을 할 친구인지 시발점 할 친구인지는 자 내가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일단 테스트해서 파악을 할 것 자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확률 통계도 이제 문제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자 2025학년도 7월이 수능시험 기준으로 23번부터 30번까지 넉넉하게 10분 컷으로 깔끔하게 모든 풀이 설명 가능하면서 특히나 27번에 나왔던 통계 문제까지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아 너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뉴런 가시면 돼요 제가 2026 뉴런 특히나 이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개정을 많이 하고 자 이것저것 일단 제가 다 담아서 일단은 뭐 찍어놨으니까 아 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나? 우리 잠깐만 좀 앞으로 가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는 지금 내 계획보다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쨌든 또 그런 티나면 안 되니까 자 2026 개정 뉴런은 까먹었어 미안해 자 2026 뉴런은 수학 1하고 수학 2랑 확통하고 자 미적해서 거를 타선 없이 자 기아는 뭐 미안하지만 일단 개정을 탈 수가 없습니다 자 내 과목은 거의 완벽하게 토탈리 디퍼런트하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자 웬만하면 2026 뉴런 하는 게 맞다 자 내 과목 거의 자 예전과는 일단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4가지 일단 다 개정하고 제가 강의 다 새로 찍을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시 넘어갑시다 앞으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또 다시 단 돌아와서 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자 이 생각도 하셔야 돼 23번부터 30번까지 10분 내에 깔끔하게 일단 잘 컷 할 수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유랑 가시면 돼요 자 근데 23번부터 30번까지 뭔가 내가 확통을 선택했는데 어 나는 확통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27번은 시발 이게 무슨 소리지 28번 어 이게 뭐지 29번 어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고 30번 못 풀었어 너는 고민할 게 없어요 자 그냥 개정 시발점 확률과 통계하세요 자 이것도 강의는 제가 아주 예전에 일단 찍어놨는데 지금 뉴런 작업이 일단 밀려 있어서 자 교재는 그리고 강의는 어차피 1월 초만 돼도 일단 다 나올 거니까 또 이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발 원순회로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여기는 원순회로 없습니다 근데 내 경험상 원순회대학을 못 가면 너는 정말 능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그냥 혼자 봐도 일단 될 정도 어인 게 아니니까 스스로 일단 하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원래 잘 모르면 이상한 반응 꼼꼼해지고 자 이상한 편집증이 생기고 오시대회 생기거든 자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생각할 시간에 원순회로 공부해서 스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님 메가패스 있으니까 다른 걸 일단 보세요 제가 이미 찍어놓은 원순회대학이 많잖아 시발점 봐도 좋고 유럽 봐도 좋고 뭐래도 좋으니까 뭐 원순회라고 어쩌고 어쩌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무지에서 나오는 그냥 됐어요 그만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미적분 친구들은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실 때가 됐는데 어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너는 일단 마인드를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냥 드라이게 좀 말씀드릴게 25학년 수능 기준으로 그래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정상적으로 딱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23번 24번 25번 26번은 3분 컷 또는 눈풀로 가능했을 거야 제가 눈으로 풀었더니 정확하게 1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어렵게 전혀 없죠 계산이 일단 눈으로 돼 이건 나만 되는 거야 다들 일단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야만 일단 이번에 수능을 보신 친구들 조금 놀랬을 거야 27, 28, 29, 30 다 틀린 사람 분명히 일단 많을 거거든 자 이건 미적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학 전반적인 경우가 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미적분을 선택했고 내가 미적분 공부가 어느 정도 일단 되어 있다라고 치면 자 그냥 개정된 자 20, 29 유론에 해당되는 미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미적분도 어차피 일단 역사가 딱 2년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일단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궁극판을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자 이걸로 저랑 꼼꼼하게 일단 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이 없으면 자 그럼 당연히 일단 시발점이야 그리고 자 지금 현재 고3이 되는데 내가 미적분을 단 한 번도 일단 안 했거나 수능을 했는데 미적분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했으면 나는 솔직히 그냥 이 생각도 들거든 효율성의 문제야 대학을 빨리 가서 잘 가서 원하는 데 가서 그 다음 넘어가야 되거든 미적분을 일단 1년 내내 고생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단적으로 미적분 공부가 이미 안 돼 있고 선행은 아니고 일단 이건 1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은 그냥 다른 걸 하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내가 확통하라고 일단 종용할 수도 없고 기하라고 일단 종용할 수도 없는데 지금 기하를 내가 빼놨지 그럼 또 이제 차별한다고 할 거니까 자 기하는 모수가 너무 작아서요 더 이상 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잔잔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 숫자가 점점점 떨어지거나 7%에서 5% 3% 내년에는 과감히 2. 몇 프로 가다가 실제 수능 1. 몇 프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변수가 있잖아 미적분이 어려웠으니까 또 기하로 일단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그냥 기존에 있었던 뉴런 하시고 드릴 하셔도 충분히 일단 대비가 될 순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선택을 일단 네가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커리큘럼 들으면서 아 내가 오늘 좀 사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좀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일단 생각이 들 건데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시발점 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 자 근데 그냥 짜장면 짬뽕이야 네가 시발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시발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밖에 없거든 자 이제 이거 좀 약간 좀 아플 수 있으나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발점을 주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PPT니까 주저하는 거 짜증나는 짓어 기분 나빠해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히 너 게으르게 산 거 맞잖아 졸라 게을렀잖아 네 친구들 남들 다 공부할 때 너 맨날 일단 마라탕 쳐먹고 뭐 이제 탕으로 먹으면서 릴스 계속 보면서 도파님 충주하다가 계속 일단 잠만 자고 얼굴 부을수록 아 이렇게 일어나고 공부 하나도 그냥 게으르게 산 거 맞잖아 그리고 너 단적으로 잘 생각해봐 뭐 수학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끊는 게 없잖아 제대로 한 게 없잖아 그냥 너는 게으른 거야 근데 이번도 허성세월이면 올해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서 나라면 그냥 공부 안 시킬 것 같아 뭐 나는 이제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니야 내가 부모라면 얘는 그냥 다른 길을 찾게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너네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어릴 때 하던지 애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개빡칠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뭐 잘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오 씨 우리 베이비 대단하고 역시 내가 올게리풀 처음에 있어 아무튼 난리하다가 내가 되게 싫어하는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포인트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일단 그게 제일 최고 내가 일단 싫어하는 포인트를 내 자식이 그대로 일단 따라하고 있으면 진짜 이제 죽방을 갈고 싶어야 돼 아 근데 물론 때릴 수는 없지 요즘 일단 뭐 또 이제 폴리스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근데 만약에 이제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공부 안 시킬 것 같아 뭐 그렇다면 애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왜 공부 말고 다른 길이 많으니까 근데 너는 지금 이 영상까지 지금 내가 이거 몇십 분을 찍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다는 그래 일단 공부를 하겠다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 해야 돼 근데 이번에도 후성 세우려면 너는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럼 잘 봐봐 어쨌거나 자 너는 시발점을 들어야 된다고 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시발점하고 자 그리고 고위 수학에 대한 노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 좀 여력이 되고 조금 실력이 쌓이면 이거 하다 보면 실력이 좀 쌓일 거야 완벽하게 쌓일 거야 이건 거의 수능 대비 다 됩니다 수분감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를 하면서 자 병행하는 EBS 정도지 자 뭐 더 이상 뭘 하면서 자꾸 일단 책 종류만 내지 지금 집이 거의 교보문고잖아 책만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심플이지 더 베스트니까 심플하게 일단 가자는 거니까 과거에 게으른 너는 개정 시발점으로 치료하시고요 예전 시발점 하지 마세요 그냥 개정 시발점 제발 일단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착각하지 아 그래도 나 정도면 뉴런이 맞지 않나 아니에요 아닐 거야 절대로 아닐 거야 진짜 아닐 거야 자 제발 이거라도 제대로 할 생각하시고 다른 거 집어치우시고 과거가 허술할수록 뭔가 계획을 장악을 세우는데 이유가 있거든 해본 적이 없어 계획을 누가 잘 세우냐 공부 많이 해본 사람 일단 잘 세우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일단 대충하면서 아 뭐 할 거는 많은 거 같은데 갑자기 일단 배가 아파서 씨 어제 먹었던 마라탕에서 일단 뭐 이제 뭐가 좀 문제 아니야 그냥 공부를 안 해본 거야 근데 원래 공부하는 것이 절반 이상은 시행착오거든 그 시행착오를 일단 겪으면서 계획이 수정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알아가는 거고 제 계획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니까 어쨌거나 자 나의 과거는 게을러지만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그런 가소로운 욕심 이건 진짜 가소롭고 아주 경박하고 천박하거든요 자 이런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 씨 내가 어 내가 무슨 씨 집안에 뭐 몇 대 손에 일단 뭐 대단해 일단은 이제 칠들어인데 그래 나는 이제 머리는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리 좋다는 애들을 그러니까 무슨 건가 잘 보여요 잘 못 봤거든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 뭐 무슨 상관이야 필요 없어 고등학교 수학인데 이거 머리까지 올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살면서 천재의 몰락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천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릴 때 미리 공부를 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거랑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자 이제 아무 일단 베이스가 없던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재인데 대부분은 천재는 잘 없는 거 같아 그냥 뭐 내가 아는 교수님들 또는 이제 뭐 이제 저 대학교 선배들 중에서 박사하는 사람들 보면 천재는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똑똑하고 명색 명석한데 진짜 부지런해요 그게 일단 키가 되는 거 같아 자 머리를 믿을 시기가 아니야 그리고 또 분명히 그러겠지 공부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으악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또 지수로 책을 또 덮겠죠 그럼 너는 또다시 일단 반복되고 반복의 반복의 굴레를 걷다가 결국 어떤 것도 못 끝내고 자 내년 이맘때가 또다시 일단 돼 있을 거야 자 그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럼 한 마리 더 드릴게요 계정 시발점에 강의 분량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거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본 소양을 가지고 일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 매번 얘기하는 게 강의 양이 많고 뭐 문제가 일단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보면 항상 이제 대부분의 커리큘럼 나랑 이제 정반대로 가면서 일단 또 멀어지거든 아주 짧은 강의를 만들어요 나는 양심상 이거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강의는 노베였거든 노베가 감옥골로 이제 천분이 조금 안 되는데 저 이거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빼먹고 일단 또 얘기를 하며 언젠가는 내가 수습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어차피 일단 공부할 수 없어 내 공부 좀 해봤을 때 얘기해 주잖아 정확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시발점도 얘기를 하잖아 개정시발점이야 한 번에 다 볼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친구들 얘까지만 보자 그럼 양 많지 않아 그리고 좀 이제 함량이 되면 정말 이제 보이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많을수록 일단 보이는 게 많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예제 도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단 예제 풀어보고 워크북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내가 유런으로 갈 단계가 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일단 이제 좀 재미도 있을 거야 그럼 스텝업 풀어보시고 하면서 일단 단계별로 발반하고 되니까 강의가 짧은 이유는 있어요 그만큼 들어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베 대수랑 미적분 1과 확률 통계를 안 찍어요 그따위로 공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자 시발점하는 친구들 절대 북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유런 다 안다고 너 유런 안 하면 뒤처지는 거 같지? 물론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너의 과거 문제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니까 주저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딱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게요 자 나는 시발점을 할 사람인지 유런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개정유런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일단 잘 선택을 하시고 어쨌거나 예전에 비해서 시발점도 너무나 좋아졌고 저도 일단 이제 뭐 올해 일단 요번에 올해는 아니야 미안해 계약이 일단 끝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 그걸 염두하면서 일단 제가 그냥 궁극의 버전을 만들고 그냥 약간 이제 그런 거 했잖아 뭐 대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불태우고 나는 그냥 박수일 때 떠날 거야 그냥 그러고 싶어 그냥 이제 그렇게 일단 살고 싶어서 어쨌거나 일단 열심히 해놨으니까 자 시발점 한다고 일단 아 이제 뭐 이제 뭐 나는 뭐 잘못돼 당연히 잘못됐지 네 예전에 공부 안 했잖아 그 이유밖에 없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 거 자 어쨌거나 얘기가 좀 길었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커리큘럼에 이렇게까지 찍은 적이 없는데 설명의 할 법이니까 다 한 것 같아 자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항상 모든 촉수가 일단 열려 있거든 그래서 하루쟁일 일할 생각하고 하루쟁일 내가 오늘 뭐 했나 그냥 다시 일단 생각해보고 열심히 일단 이 일을 하기에는 일단 최적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주변에 일단 어른들아 올 때 얘기하다가 이 천직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봤는데 지금 또 이제 또 드레이를 하고 있어요 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뭐 어른들은 나한테 이제 뭐 우진아 한 사람도 있고 현대표로 간 사람도 있고 뭐 현사장 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별사람 다 했는데 갑자기 하니니까 그 뭐 이제 뭐 날 씻자면 굉장히 귀여우니까 나중간에 이제 뭐 야 뭐 우진아 뭐 난리를 치는데 뭐 하니니까 우진아 너는 진짜 천직을 찾은 것 같아 난 너처럼 일하는 처음 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일을 하기에 딱 좋은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왔고 자 어쨌거나 뭐 이제 항상 보면 뭐 나의 이제 항상 존재하는 이제 뭐 이제 인터넷 관계계에서 약간 공기랑 물과 이제 뭐 산소 같은 존재 개수 일단 존재하니까 이 존재의 중요함을 잘 모르더라고 이거 한번 없어져봐야지 아니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상관없이 자 저는 올해 둘 다 열심히 할 거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할 거래 제가 믿고 제가 일단 시간 투자해서 지금 뉴런 찍다가 제가 이걸 찍는 거 해가지고 집에 못 가고 있어 근데 어쨌든 집에 갈 거야 자 아무튼 요정도 일단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미안해 자 이제 수업을 일단 보도록 하고 자 설명해 오실 분들은 12월 21일 21일 23일 24일입니다 제가 그때 만나도록 하고 만나서 반갑고 설명에서 보던지 아니 수업에서 보던지 자 아무튼 자 이 슬라이드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자 내가 어떤 생각해야 하는지 좀 이제 좀 각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다 좋은 결과 있게 일단 반응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수업에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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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